자, 오늘 말씀 예정과 자유의지의 역동적 관계성이라는 좀 어려운 제목이에요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는 게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스토리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게 예정적 스토리예요 안 그러면 알메니안적 스토리예요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교회 시대의 교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정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예정적이라고 할 때 이 스토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해석을 배웠죠 세대주의적 해석, 비세대의 주의적 해석 또는 융합주의적 해석 이렇게요 과거 한 500년 동안 예정론과 비예정론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갈등들이 많았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두 확설이 갈등을 엄청나게 이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나 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그 예정론 하면요 누가 예정론을 창시했나 하면 우리 알죠? 요한 칼빈이에요 요한 칼빈 불란서 사람인데 1505년에 태어나가지고 1564년에 주님 나라에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교획이 1517년에 있었으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분의 신학 사상이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첫째는 툴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꽃 이름 툴립 있죠? 그거와 영어 스펠링이 같아요 툴립 T-U-L-I-P 그래서 이 툴립을 T는 뭐죠? Total Depravity 그래가지고요 전적 타락이다 우리 인간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나 나의 어떤 걸로 이 원재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다 인간은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조건 없는 선택이다 그래요 T-U 할 때 U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요 영어로는 Unconditional Election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을 조건 없이 그냥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조건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라는 학설이 우리들도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건 없이 선택받은 사람으로 믿고 있어요 세 번째는 L이에요 Too Little Limited Attunement라고 했어요 Limited란 말은 제한된 제한된 속재다 Attunement란 말은 속재라는 소리인데 이건 뭐냐면 속재받는 사람은 제한된 사람들이다 모든 인간이 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속재 사건 속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한된 숫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라고 해서요 이거는 발음도 좀 힘들어요 Irregistable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를 I, R을 붙이면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Irregistable Grace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나에게 내가 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Irregistable Grace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다섯 번째로는요 이 툴립의 제일 마지막에 피인데요 피는 어려운 영어들이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러는데 Perseverance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소리 뭐냐 The saint란 건 성도들 이야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칼빈의 이론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툴립 이론이 있냐면 그 다음에 Five Sola가 있죠 우리 다 공부했죠 다섯 가지 Sola예요 Sola란 말은 라틴말로 영어로는 Only Only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Only가 뭐냐면 Sola Scriptura Scriptura라는 건 Scripture 그래서 이게 성경이죠 오직 성경 딴 거 없다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Solaus Christus 그래요 Solus Christus 오직 Christo Solus Christus 그래요 세 번째는 Sola Fide 그래요 Fide 이건 믿음이라는 소리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그 다음에 Sola Gratia 그래 Gratia라는 건 Grace를 이야기해요 Sola Gratia 오직 은혜로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Soli Deo Gloria 그러죠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를 Five Sola 라고 부른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다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런 갈빈 사상이 있냐면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니즘이란 사상이에요 아르메니아니즘 이건 자유의지론이라고 그래요 자유의지론 이 자유의지론을 만든 분이 아르미니우스라고 그래요 약곱 또는 제임스 같은 말인데 약곱 아르미니우스 아르미니우스 그래요 이 사람은 화란 사람인데요 1560년부터 160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 죽기 약 4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칼빈보다 어린 사람이 칼빈 죽기 4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이분이요 어떤 분인가 하면 칼빈의 수제자 중 한 수제자 중 한 사람이 베자 베자라고 그래요 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519년에서 1605년까지 산 사람인데 칼빈의 수제자 이 베자의 제자예요 누가요? 알미니우스가 영적으로 보면 칼빈의 손자뿌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칼빈주의를 선호하고 칼빈주의를 굉장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 알미니우스가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칼빈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한 한계가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론에 의심을 하겠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소수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조건 자기 자녀로 만들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상당한 불만을 가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칼빈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한 36년 차이가 나는데 칼빈보다 나이가 많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 이름들 다 외워두세요 에라스무스라는 아주 유명하고 엄청난 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화란 사람인데 이 에라스무스라는 1469년에서 153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대에 종교교육 전후로 해서 대단한 신학자들이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자유의지론을 만들어냈어요 자유의지론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론을 만들어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론과 칼빈주의론과는 반대 사상이에요 칼빈은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선택한다는 그런 반대 개념이 이 자유의지론을 이 사람이 펼치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제자들 많이 만들어놓고 이제 알미니오 씨가 죽었는데 학설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의 제자들이 많이 퍼졌어요 이 자유의지론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유의지론을 가르치는 게 스위스에 있을 때 많은 이 자유의지론자들을 스위스의 시의원에 전체가 칼빈주의인데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4, 50명 정도가 처형당했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요 이 두 학설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칼빈주의를 저항한다 기득권 세력을 저항한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저항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알미니오스가 죽은 후에 이 저항자들의 학설을 알미니아니즘이다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1610년에 알미니오스가 1609년에 죽었거든요 이 알미니오스 죽은 1년 후에 이 알미니안 제자들이 이 칼빈주의의 툴립 오데강령의 그거에 반대를 하면서 알미니안주의의 오데강령을 만들었어요 이제 서로가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이 강령이 뭐냐면요 알미니오스의 오데강령이 첫 번째는 완전 부패다 똑같아요 Total Depravity 똑같은 단어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뭐냐면 인간 자체가 부패한 것이 아니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자유의지가 부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 사람이 부패한 게 아니고 아담 속에 있는 자유의지가 부패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칼빈하고 반대 칼빈은 완전히 인간은 부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조건적 선택이 이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지금 이 알메니오적인 사고를 가진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한 7, 80%가 다 이 알메니오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조건적 선택이 Conditional Election 이건 뭐냐면 저쪽은 Unconditional 칼빈은 무조건적인데 여기는 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건 선택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조건이냐면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구원교회에 들어올 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책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제한적 속죄예요 아까 저쪽은 칼빈은 뭐냐면 속죄 받는 사람은 정해있다라는데 여기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무제한적으로 속죄의 귀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인구원론이 모든 인간은 종교와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해를 가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칼빈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밀어낼 수 없다는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 개념이 강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거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배교의 가능성이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았는데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해서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상이 훨씬 더 인기 있는 사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사상이에요 이렇게 하다가요 약간 백한 한 50년 후에 그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나타났어요 1703년에서 1791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1744년에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이제 감리교와 같은 신학 노선에 있는 교단이 우리나라의 성결교회 그리고 나사렛 교단 이 세 교단은 알메니언주의인데도 웨슬리적 알메니언주의 큰 차이는 없지만 웨슬리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속재판을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도 웨슬리적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냐 속재판을 때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신 거다라고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의미에서 이걸 형벌 대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알메니언주의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알메니언주의에서는 나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여기 알메니언주의에서 칼빈주의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웨슬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뒤집어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뒤집어 쓰셨다는 개념보다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속재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웨슬리적 개념이 조금 내가 볼 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웨슬리 사람들은 뭐냐면 배교를 했을 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I'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구원 무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웨슬리에서 보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혼돈스럽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는 갈빈적인 차상이 많이 있지만 100%가 또 갈빈적이 아니에요 이런 웨슬리 적도 좀 있고 또 알메니언 적도 다 섞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제가 세 가지를 그냥 구분을 한 것뿐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주변에 또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사상들을 막 저희 비빔밥이라면 좀 이상하네요 막 그렇게 섞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어느 쪽에 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런 사상들 때문에 지난 한 500년 동안 기독교계가요 상당한 혼란에 빠졌고 이걸로 인해서 서로 이단지하고 뭐 굉장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대화 하지 않고 정제하고 비판하고 원수씨하고 이 중요한 학설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서로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감리교 쪽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쪽 신학교를 했거나 또는 어쩌다가 내가 장로교 쪽에 가서 해서 내가 지금 어느 쪽이 되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한번 배운 것을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고집부리는 사람들 보면 답답한 게요 과거 그 500년 동안 양대 그룹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양대 그룹에서 갈빈주의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알미넨주의에서도요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 주님이 사랑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제가 이 앞에 섰습니다 이 성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두 사상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사상이 공존하는 것을 성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려고 이제 우리가 창세전에 딱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 공부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정론이요 알미니언주에요 예정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면 이것이 예정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예정의 큰 틀이 창세전에 이미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소화를 처음엔 못하니까 그분이 처음 개정에서 한 20년 동안은 이 부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도요 예 예 예정의 큰 틀이 뭐예요 예정의 큰 틀이 십자가 사건 예정의 십자가 사건 이것을 딱 보면 우리가 우리 교인들은 아마 소화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장차 이제 루시퍼도 타락할 것이고 루시퍼를 통해서 아담이 타락할 것이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돼요 시간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는 창조됐을 때는 복을 받아요 육 혼 영 복 받죠 무슨 육의 복이 뭡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복받은 게 이분은 영원히 사는 게 육이 썩지 않고 장례식도 없고 시간 공간에 제한도 받지 않는 그 육이 아픔도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그분의 혼은 어떤 혼이에요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가진 아름다운 성품의 존재에요 또 그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전수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육혼영에 복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1장 28자를 보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 복을 다시 회복받는 거죠 우리가요 이 복을 주셨는데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십자가 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걸 보면 아하 이 아담이 타락할 것을 이미 디자인하셨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원시보금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보금을 딱 주고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저주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육혼영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썩는 육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육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으로 그리고는 혼은 사탄의 상품으로 영은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사탄의 자녀로 이렇게 이 모습이 저주받은 거다 성세에서는 그러는 거 그런데 이 저주받았는데 시간 속에 이 저주를 받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디자인 하셨어요? 7천년으로 디자인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받는 기간을 왜 디자인 하셨나? 그러면 우리가 아 창조 목적을 재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인간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내실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교육받기 위해서 이 시간 속에 떨어뜨려서 저주 속에 들어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저주를 회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 그건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는 분은 저주를 받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주를 받는 분이다 그리고는 나중에 다윗에게 500년 후에 이것을 그대로 또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다윗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으시는 장면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할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왜 나를 저주합니까 아버지 이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10편 22편 1절 그리고는 예수님이 천 년 후에 십자가상에서 딱 그 저주에 받는 모습을 그대로 본인이 또 하시는 거예요 숨 거두시는 중간에 그러시죠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이렇게 던지십니까 이분이 저주받으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과거에 현재의 미래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의 그 저주를 이분이 십자가에서 딱 뒤집어 쓰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벌을 대체받으셨다 거긴 알메니언주의에서 말한 그 말이 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창조 목적을 교육받기 위해서 저주 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한을 받고 가끔가다 저처럼 감기도 들고 언젠가는 이 땅을 또 우리가 떠나야 되는 입장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저주에 들어가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떠맞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저주를 그런데 회복이 금방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된 회복이다 이런 말 우리 공부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내가 지금 오리지널 아담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담 즉 타락전의 상태로 왜요 지금 내 육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은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지연된 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내 혼도 아직도 사탄의 성품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즉시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즉시 회복됐는데 영은 육과 혼은 지연된 복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딱 눈을 떠보면 저쪽 동네에 올라가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실현된 세 부분의 복을 회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 사는 것은 무슨 일 때문에 살아요 창조 목적 훈련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내려온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을 훈련 받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 7천년을 뭐라고 그랬죠 창조 목적 학교다 또는 이 세상이다 예수님의 이 세상이다 그 7천년 중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시대라 불렀잖아요 이 교회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무슨 복적으로 오셨나를 나가서 외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시대다 이 교회시대가 아시아의 7교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시대와 똑같아요 이 교회시대뿐만 아니라 7천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죠 예수님이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이분은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고 창조주 되시는 분이에요 성경 9절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골로세서 1장 16절 에베소서 3장 9절 많아요 게시록 3장 14절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고 창조자다 또는 만류의 만민의 통치자다 예수님이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10편 67편 4절 또는 103편 19절 또 예수님이 왕중의 왕이시다 만류의 주시다 디모대 전서 6장 15절 또 예수님이 모든 이 세상에 잡친들이 많은데 이 잡친들의 왕이다 10편 95편 3절 97편 9절 뭐 예수님이 관한 이야기 많지만 이 정도로 하세요 이 교장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교감을 임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이 교감은 사탄이죠 하나님이 이걸 다 디자인 하신 거예요 예정 안에서 지금 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 그 예정 안에서 또 7천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의 예정 안에서 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교장되시고 교감은 사탄이 될 것을 그래서 사탄에게 제한된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누가 보금 4장 6절에 또 예수님 허락 안에서 꼭 행하여 사탄은 자기 혼자 못해요 욕기 1장 6절에서 12절 욕기 2장 1절에서 6절 세 번째는요 사탄은 예수님의 장중에서 행동을 해요 교감이 교장선생님 장중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사기 9장 23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열한기 상 22장 23절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아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그러니까 보시면 구약에 구약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창조하셨다 그래요 타개자도 창조하셨다 이사야서 54장 16절 성경구절 잘 적어놓으세요 또는 어둠도 창조하셨다 이사야서 45장 7절 그리고는 악인도 쓰신다 악인도 쓰신다 잠원 16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왕도 쓰셨어요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하게 하던 것이 요호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출애극기 4장 21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너브간네살왕 바벨론 왕이죠 이 사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그 너브간네살 너희들 괴롭히는 너브간네살 내 종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43장 10절 내 종이다 너희들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 있지 고레스 왕도 내가 기름 부음을 내린 자다 그랬어요 2사에서 45장 1절이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네로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로왕 너희들 괴롭히는 그 왕 그 사람 내가 임명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디도서 3장 1절에서 10절 디모대전서 2장 2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에게도 네로왕 그 양반 예수님이 임명했다는 바울과 베드로가 이 네로왕에게 다 살해당했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다 말씀했어요 창조 목적 학교에서요 이 악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뭘 가르치려고 창조 목적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구약에서 뭐 아브라함 그 부터 시작해서 척 선지달까지 뭘 가르치어요 10개 명의 수직개 명을 가르치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 수직개 명의 창조 목적을 만드신 분이 이 수직개 명을 어기면 너희들 혼줄난다 혼줄난다 이것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구약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구약 이야기예요 순종 안 할 때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혼줄을 내고는 나중에 또 회복시켜주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학교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딱 보여주시면서도 똑같아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딱 보시면 그 아시아의 일곱 도시는 뭘 의미해요 교회시대 속에서의 이 세상에 일곱 도시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는 그 안에 다시 말하면 그 도시 안에 악한 교사들이 잔뜩 있었어요 바벨론 종교 성전들 황제 숭배 종교 성정들 유대 종교 성정들 이들이 특세를 하고 영향력이 있고 이분들이 날쳤어요 그런 가운데 그 도시 안에 조그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일곱 교회들은 조그마한 교회들이 힘이 없는 소수들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방 사탄의 자리에 있는 이 사탄의 종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크게 세 종류로 훈련 받는 것을 일곱 교회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훈련 받을 때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 종류로 첫째는 뭐냐면 친창과 꾸중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런 훈련 속에서 그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에 또 꾸중만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사대 라우디기아 친척만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서머나 빌라델피아 이렇게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 목적 공부를 하는 데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사상을 가지고서 시대를 띄워서 오늘날로 한번 와봅시다 지금 오늘날은 어떤 시대예요? 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교회 시대로 보면 뭐예요? 교회 시대의 말기 시대지요 오늘날이요 예수님 재림 직전 시대예요 말세 지중 말세 시대예요 이런 때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에 오기 전에 산고를 허락한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산고를 공부했죠 자연현사적 산고 정치군사적 산고 사회문화 가정적 산고 네 번째로는 종교적 보금적 선교적 산고예요 이 산고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런 산고들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추숙근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숙근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산고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누가복음 21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추숙근들이 나올 거다 재림 전에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추수를 할 때 보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추수할 때 보면 꼭 어떤 민족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민족 안에 있는 개인들을 사용하시고 민족을 사용하세요 꼭 족석들 우리 1세기 때 보시면 유대민족 사용하시고 디아스포라 사용하시고 로마로 건너갔어요 2세기 때부터 7세기 때를 보시면 7세기 때 이슬람이 610년에 이슬람 종교가 나타났거든요 2세기부터 7세기 때 보면 애굽이란 나라를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요 시리아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태리 이런 족석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케 했어요 8세기에서 16세기 16세기는 종교계획이에요 이때는 이태리 사람들 독일 사람들 블란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17세기에서부터 종교계획이 17세기라는 1600을 이야기합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스페인 사용하시고 폴투갈 사용하시고 이 스페인과 화란을 사용하셨어요 홀랜드 19세기에 들어와서는요 1800년도부터요 영국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대형제국을 만드셔서 전세계보그마를 아주 개신교 보그마의 아주 시작이 이때부터요 영국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등장을 했어요 미국이 등장해서 쭉 세계선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20세기 말에 와서 미국을 졸졸졸 따라가는 우리 민족을 딱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선교하는 걸 보면 놀래요 너희들 이러다가 우리를 앞장서겠구나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한국의 선교가 지금 추수일에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미국하고 한국이 전세계의 모든 추수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과언이 아니에요 앞에 열거한 모든 다른 나라들은 거의 잠자는 수준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용하고 계심이 틀림없어요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그런데 이제 앞에 나간 1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선교 대국들의 모습을 보면요 열 가지의 선교 대국이 될 만한 원칙들이 있어요 자격들이 있어요 10대 원칙이 그걸 잘 적어 놓으세요 추수꾼 역할을 하려면 그 나라가 열 가지 부분에서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첫 번째는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 나라가 선교를 하려면 두 번째로요 교회 숫자가 많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보금주의 신학 노선이 돼야 돼요 그런 인구가 많아야 돼요 네 번째로는 신학교가 많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 선교 마인드가 된 교인 교회 신학교가 많아야 돼요 선교 마인드로 무장한 교인 교회 신학교 여섯 번째로는요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선교를 내보내려면 일곱 번째는요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면 안 돼요 여덟 번째로요 교인들이 11조와 선교 헌금을 하는 나라에 하면 돼요 11조와 선교 헌금을 하는 나라에 아홉 번째는요 생명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죽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보금을 위해서 열 번째는요 이 안에서 소수의 추적군들을 배출 해요 이 안에서 이게 쭉 역사 속에서 보면 추석군 나라의 10대 특징 원칙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잠깐 봐요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전 추석군 민족으로 예정 예정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10가지 원칙에 다 부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우리 주변 나라들 보면요 필리핀이나 기독교인이 많아요 일본은 10외고요 이런 나라들 보면 부족해요 이 10가지가 안 돼 있어요 중국도 지금 크리스찬이 많지만 이 10가지가 안 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정 이야기하죠 뭐를 하기 위해서 예정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전 마지막 추석군 민족으로 예정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7천년 역사 속에서 6천년이 끝나는 이 시기에 이 민족을 예정하신 거예요 아주 예수님 재림전이니까 과거 교회 시대에 여러 훌륭한 나라들을 쓰셨는데 그 나라들은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지금 돼버렸어요 우리 민족을 지금 예정하셨는데 아까 보면 우리 민족을 예정하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우리 민족을 경제를 부흥케 하신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 대국이 되려면 그 나라가 경제가 부흥이 돼야 돼요 10대 지금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그만한 나라가요 우리는요 한강의 기적이다 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를 너무 착취해서 부자들 많이 만들었다 별난 이야기들 다 하지만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의 세계관은 달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은 뭐예요 7천년 이 세상은 창조목적 훈련학교다 이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추숙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추숙군 민족으로 우리가 불리움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경제 부흥을 시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 이론이 뭐냐면 우리 2사에서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하고 이럴 때 그 나라를 아수르 제국에 또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주님이 혼줄을 내면서 너희들을 망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잘 지킨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고안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소둠과 고모라도 의인이 10명이면 하는 개념과 똑같아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2사에서 1장 9절에 나중에 셀에서 열어서 보세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 나라를 이 남은 자들 때문에 너희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둠과 고모라처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경제 부흥시키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여러분 IT 부분에서 어디에서 1등 나라되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추숙은 남은 자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삼성이 어떻고 LG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도와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 세상의 교장선생님은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어요 이 역사는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굳 오시면서요 6천년 역사를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우리가요 이 개념을 가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개념을 가지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이란 게 뭐예요? 마지막 때의 추숙은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열 가지 원칙 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집어넣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이 원칙이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셨나? 제가 볼 때는 남북을 갈라버리신 거예요 남북을 갈라놓고는 북쪽을 완전히 우상 섬기는 공산당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죽임당하고 지금도 약 한 20만 명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과거 70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이 과거의 70년 동안 악한 일을 하면서 북한에서 그런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린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중국에서 북한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그분의 말이 내가 지금 쟁쟁해요 날 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자꾸 그럽니다 북한이 이렇게 지금 악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가 지금 이런 예정적 측면에서 보면 악한 행동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서퍼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살아나는 일이 남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남쪽 교회가 지금 융성하고 남쪽이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선교 대국이 되기 위한 절대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민족 중에서 죽는 민족이 있어요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저렇게 지금 악해져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 나라에 올라가면 그분들은 상당히 높은 로얄 계층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뒤에서 그런 죽는 일을 하시고는 실제로 뛰는 분들은 남쪽에 있는 우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언제까지 이렇게 둘로 갈라놓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민이 언제 남북통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각에서 언제 남북통일이 될 것 같아요? 남쪽 사명이 남쪽 사명이 뭐예요? 마지막 추수 사명이 우리가 지금요 우리 민족이 담당하는 이 추수 사명이 끝날 때쯤 되면은 남북을 하나로 묶어놓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찍 남북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런 정권 하에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북한 세력들이 남쪽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크리스찬들 다 감옥에 놓고 지금 이 진보 정권에서도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능이 이제 그렇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남쪽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때문에 지금 남북을 이렇게 갈라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마디 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그런데 왜요? 우리 이 남쪽에 갑자기 진보 정권을 왜 허락하셨나요? 이것도 주님의 장중에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진보와 보수가 지금 엄청난 다툼 속에 있는 지금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투는 모습이 이제 국제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가끔 목사님 한국이 왜 그렇게 선교하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이런 말을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진보 정권을 주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예정적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허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친북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보 세력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한 30%에서 40%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러다가 완전히 북한 쪽의 사람들과 합해가지고 연방 국가 만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할 건가? 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선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근데 그렇게 상황을 만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교장선생님이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학생들의 우리 지금 추숙군들 우리 추숙군들 추숙군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추숙군의 일을 잘 하도록 잊지 않고 잘 하도록 추숙군들을 훈련시키는 일은 예수님의 관심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진보 지금 보수의 갈등과 진보가 지금 정권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바울도 그런 사상가족이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허락하셨는데 왜 그러면 이런 분들을 허락하셨나? 이것은 추수라는 이슈를 딱 볼 때 추숙군들아 너희들 이렇게 시끄럽지? 너희들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정권을 잡고 이러지? 그럴 때마다 내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너희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생명 살리는 일을 하거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우리를 위한 도구들이에요 저는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역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만약에 이 진보 세력에 의해서 남북을 낮은 단계 연방국가로 만들어서 중국이나 또는 베트남처럼 되어버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이거를 주님이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세요 베트남이나 중국이 그래서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대 원축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 아픔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세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보수 그룹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또 그분들이 데모도 하고 숫자도 많아졌잖아요 첫 번째 보수 그룹들인데요 이 보수 그룹들인데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비기독교인 보수 그룹들이 범국민 보수 그룹들이 이런 사람들은 왜 길거리에 나옵니까? 이분들은 우리 같은 시각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죠 이분들은 왜 나와요? 설마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될 줄이야? 화가 치밀어서 또는 작용화되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갖고 이건 안 되겠다 위험하게 나라 망하겠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도 이런 보수 그룹들이 많이 나와서 외쳐요 광장 정치 지금 하고 있어요 중도 세력들도 보수 진영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런 양상에 이거는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 안에 진보 기독교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나라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제거하고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 빨간 사람들을 취업부리고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자유 진영을 만들고 싶다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고 경제 부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화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개선해보자 라고 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렇죠? 이 그룹이 숫자가 많죠? 이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돼요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인간책임, 보수주의 세계관 너무 길죠? 다시 봐요 이게 탁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인간책임, 보수주의 세계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죠 광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적이 아니고 유신론적, 인본주의적이에요 인간책임, 보수주의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메니안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이 나라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정권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추수에 앞장서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보는 거예요 나라를 보는 게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은요 이거 잘 들었어요 이 분들은 외칠 때 뭘 외쳐요? 조국, 감옥에 넣어라 그다음에 문 대통령, 퇴진해라 이 메시지죠? 이 그룹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 그룹들이 언급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동성애 이야기 안 해요 그렇죠? 또요 종교다원주의 이야기 안 해요 또는 종교차별반대법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이 그룹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유일한 분이신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많이 가다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게 뭐예요? 조국 퇴진, 퇴진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누구를 퇴진시켜요? 문 대통령을 퇴진하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그룹을 무슨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신론적 또는 유신론적 인본주의적 인간 책임 소위 보수주의 세계관절이에요 보수주의 세계관절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우리 그분 이름 내가 까먹었네 한규총 중심에서 하는 전광훈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보수 단체들 이 힘을 합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이분들은 길거리에 왜 나옵니까? 이분들은 조국 이야기도 하고 문 대통령 이야기도 하지만 또 뭘 거기다 또 갖다 붙였어요? 공산당 안 된다 그런 것도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동성애 반대가 붙어 있어요 이거 성서에서 어긋난다 또 다원주의도 안 된다 그렇죠? 공산주의가 오면 기독교가 핍박당하니까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차별반대법 그거 우리 반대한다 이런 걸 가지고 나온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들은요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요 신본주의 사람들인데 신본주의적 인간 책임 보수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에요 신본주의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그룹시전으로서 보수주의야 그런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내 질문을 한번 던지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왜 새롭게 공산세력을 넘어뜨리고 다원주의 없애뿌리고 이런 동성애 없애뿌리고 이런 걸 왜 동기가 뭐예요? 이분들이 때문에 동기가 데모하는 동기가 우리나라를 이 세상에서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는 데 동기가 있어요 같은 크리스션들인데 사회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자라는 동기가 있어요 좋은 동기죠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추수대국이 되기 위한 10대 원칙이 있죠 그거를 외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대를 우리와 시대를 보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이 분들은 같은 크리스찬이고 보수이지만 뭐예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 중에 이런 말 하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내가 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요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앞에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공유하는 게 많으니까 이번에 데모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있는 이 황목자는 여기에서 한 차원을 높인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고 우리 민족을 예수님께서 추수 마지막 추수 민족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추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추수 민족이 되려면 이 열 가지의 이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을 아프게 만드는 아프게 만들수록 우리는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추수 일에 집중하도록 주님이 가이드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이 세 가지 사람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사람들 우리는 딱 보고는 아하 첫 번째와 두 번째 분들도 다 갸륵한 마음으로 하지만 시각이 세계관이 짧거나 다르구나 그러면 우리 같은 분들은 어떤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보금주의적 예정적 자유의지 보수적 세계관 다시 해요 보금주의적 예정적 예정 안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예정 안에서 자유의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우리가 지금 추수꾼 민족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 추수꾼 민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 자유의지를 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도구예요 자유의지는요 예정 틀에서 움직이는 도구라는 거예요 또 이런 세계관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 세계관이에요 또 한 가지 세계관은 한민족 재림전 추수 민족 세계관 한번 내가 말을 만들어 보세요 한민족 재림전 추수 민족 세계관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세계관을 가진 여러분들 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 하는 거예요 안 가지도 괜찮아요 안 가지면 이 아미교회에서 서바이브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황 목사님의 설교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제 설교가 소화가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컨대 첫 번째 세계관자들과 두 번째 세계관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무조건 틀려먹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정적 측면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유의지의 부속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준비를 깨어나라고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도구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이분들을 인정해주고 이분들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이분들의 시각은 요정도까지 갔는데 저 안에서 열심히 자유의지를 발동하면서 하다가 거기에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더 발전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려면 이 세계관이 이 세상 창조 목적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전 추수 마지막 추수 민족 열 가지 원칙 이런 모든 것을 재확인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권석들을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는가 제 사명인 거예요 이러다가 머지않아 이제 예수님이 탁 오실 때 지금 1번 세계관자들 2번 세계관자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우리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 주님이 디자인하신 이 세상입니다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서 적어도 한 세 가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 번째 세 번째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들 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안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가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